세계 최대 커피체인인 스타벅스가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CNBC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스타벅스는 11월 출범 예정인 가상화폐 거래소 바크트 설립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. 바크트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달러 등 법정 화폐로 교환해주는 것으로 스타벅스 외에도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거래소 설립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. 스타벅스는 가상화폐 거래에는 참여하지만 비트코인으로 음료값을 직접 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